가만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주심이 아무래도 공을 먼저 건드렸다라는 판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우 좋아요 헤딩으로 돌려줬고 뒤쪽 넘어집니다 PK입니다 아 지금 이 PK는 하나도 큰 위기 그리고 자 천안시 축구단의 이해찬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전 장면에서 이제 조주영 선수가 정확하게 들어오던 이해찬 선수를 보고 헤더로 돌려놨거든요 아 지금은 황진산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박성민 골키퍼 조주영 조주영 슛 들어갑니다 왼쪽 골문으로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조주영 선수가 박성민 골키퍼로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골문 구석을 가르는 슈팅을 보여줬고요 확실히 이제 조주영 선수가 전방에서의 활약도가 오늘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냈고요 왼쪽 골문 구석 낮고 빠르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낮고 낮고 빠르게 골 왼쪽에서 뒤쪽으로 크로스 한번 잡아놓고 조주영 터치가 길었습니다 양 팀 모두의 공격 과정이 굉장히 빠른데요 그대로 슛 골 이해찬입니다 스코어는 이대형입니다 이번에도 화성이 앞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 패스가 빠르게 끈어냈던 천안이었기 때문에 전방에 있었던 이해찬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이해찬 선수가 파주시민 축구단과의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앞섰지만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남은 시간 동안의 집중력 역시나 중요해 보이고요 이해찬 선수의 스텝과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왼쪽에서 달려가는 조주영 빠져나옵니다 뒤쪽 겉대 박스 안쪽 오른발 슛 골 또 한 번의 추가 골 천안식 축구단 3대0입니다 네 조주영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공간에 있었던 정준하 선수에게 잘 연결해줬고요 이 박스 안에서 오늘 천안식 축구단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득점 장면에서의 정준하 선수의 정말 침착한 슈팅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장면을 만들어야 했던 천안입니다 자 화성FC의 수비진이 올릴 필요가 있겠고 이가웅이 좋은 터치로 접어넣었습니다 중앙쪽 연결 최용호 최용호 최용호입니다 스콜은 1대0입니다 최용호는 최용호입니다 지금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이번에도 골 냄새를 놓치지 않습니다 최용호가 해결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가웅 선수의 발끝에서 출발했던 이 공격 과정 오른쪽 측면에서 접어놓는 이 터치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계속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칙적인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또 애매하게 떴던 볼을 최용호가 힘들이지 않고 사실 최용호에게 저런 공간을 스스로 세컨볼이 시작이 됐던 김혜기의 공격입니다 헤딩으로 한참을 끊어줬는데요 아크에서 왼발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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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골입니다 원더골 스코어는 1대1 와 정말 기대 시청이 철역이 있는 팀이에요 너무나 멋진 원더골 스코어는 동점이 됐고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걷어냈는데 트래핑 이후에 그대로 자 원바운드가 된 볼을 왼발로 갖다 대면서 득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쉽지 않은 임팩트 반대편 전환 왼쪽 측면 짧게 내줍니다 황재훈 오른발로 이번에 오른쪽 아 좋아요 골이 있어요 자 우선 마지막에 판정에 관한 부분 네 득점 인정이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김현중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그렇죠 확실히 이 장면부터 보시고요 여기서 너무나 좋았어요 터치가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여기서 한 번에 상대를 제쳐내는 그런 움직임 굉장히 사실 이 장면은 김현중 선수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형찬 선수는 계속해서 수비 벽의 위치에 대한 거리에 대한 부분을 어필했습니다 높게 뛰고 왔습니다 뒷쪽 뒷뒤 골이 골 동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1입니다 그렇죠 김유성 선수의 헤더가 이번에 두 번째는 득점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승규 선수의 판단이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후반으로 가도 엡시목포의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득점력까지 보고 있는데 이 장면은 이승규 선수가 너무나도 아쉬운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골문을 비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건드려내지 못하면서 완벽하게 골대가 비어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김유성 선수의 머리에 맞는다면은 득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김유성 선수 환하게 미소를 보이면서 벤치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9라운드 양조시민과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여기서 뺏기기면 위험한데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달려갑니다 이어빈 넘어졌어요 여기서 찍었습니다 평택지티즌 정말 중요한 선택골 기회를 맞습니다 바로 이 속공 찬스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패스 미스가 나왔고 한창호가 과감하게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앞쪽으로 침투하는 이한빈을 잘 봤고요 네 마지막 이 순간에 이한빈의 과감한 드리블 선택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한창호 쇼 들어갑니다 한창호 선지골 골 떼어 아 평택이 경기 초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얻어냈지만 침착하게 밀어준 한창호의 패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철호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지만 워낙에 구석으로 잘 갔던 슈팅이었기 때문에 선수 계속해서 볼터치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승윤 뒤쪽으로 잘 표 나왔어요 네 반대편 전환 한 번에 찍어줬어요 끌어왔어요 추가 골 평택시티즌 전반전 막판 결국에는 해결을 짓습니다 와 지금은 뒤쪽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박재훈 선수의 패스였어요 네 그리고 정확히 최민수의 오른발에 배달이 됐고 사실 이것을 원터치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잘 갖다대면서 또 평택의 두 번째 골을 선사합니다 아 사실 강릉심의 패스 장면이었는데 네 이 기회 살려야 되겠습니다 유청인 길게 헤더 떴습니다 안쪽으로 뒤페졌어요 이 공이 있어요 쭉 끌어왔어 따라가는 득점 강릉심의 직구다 자 지금은 세컨볼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평택시티즌 수비주인들의 집중력이 흐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필드플레이어가 첫 번째로 네 드디어 필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코너킥으로부터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2차적인 그런 움직임에서 골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집중력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이 강릉시민축구단 권승리가 일단 뭐 걷어냈고 다시 한번 오른쪽 연결 백승호 김대엽 자 왼발 각도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낮게 갑니다 뒤쪽 흘렀습니다 자 일단 넘어졌는데 펀치기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허건 선수가 트래핑에 대한 실수가 발생했고 세컨볼에 대한 싸움을 결국에는 윤민호가 먼저 가져가면서 아 허건 선수가 사실은 좀 머리를 저렇게 쥐어 할 좀 아쉬운 그리고 키커는 김대엽입니다 자 김대엽 왼발 갑니다 골 수치골 뽑아냅니다 김포FC 네 김대엽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본인의 날카로운 왼발을 활용해서 김덕수 코키퍼를 무너뜨렸고 오늘 경기를 준비했던 이 고정훈 감독의 플랜A 하지만 먹혀들지 않았고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리드를 가져갔다는 점은 어느정도 좀 고무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동료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번에도 까운 쪽 아우 어허 야 지금은 페널티킥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히술이 울렸습니다 밀었다는 판정이죠 네 때문에 자 판정이 궁금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잡으면서 민모습인가요 네 민훈기 선수가 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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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대전 한국철도축구단 스코어 1대0 아 다시 한번 보시죠 살금살금 때리다가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지금 뭐 골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는 뭐 방향도 잡았고 손도 잘 뻗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코너킥 띄워줬습니다 펀칭 빠지겠습니다 뒤쪽으로 슛 피곤 동점골 울산시민축구단 스코어 1대0 동점을 만드네요 여기서 지금은 수비 상황에서 쥐 가 났을 때 hips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아 지금은 콜선수가 공을 잘 따는다 봐야 될 거 같아요 네 여기서 지금은 교체해드린 김태훈 선수군요 아 김태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코너킥 이어집니다. 손민우 울렸어요. 화이팅! 골! 전반전 8분. 유재호가 선치골을 기록했습니다. 데스코어는 1대0입니다. 청주FC가 지난 라운드 맞대결, 지난 시즌 맞대결여서도 프리킥 상황에서 세트핏 상황에서도 골을 넣었었는데 유재호 선수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세리머니까지 지금 잘라 들어갔어요. 굉장히 잘 돌려놨어요. 유재호 선수가 베베토 세리머니죠.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장면이죠. 어느 쪽을 가리킨 이후에 베베토 세리머니를 가져갔거든요. 실제로 잠브로타도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한 자원이고 모든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죠. 빠져나갔습니다. 이동현인데요. 박사축! 쇼따! 골! 이동현! 이동현이 오늘 선발축장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이동현 이렇게 되면 시즌 9번째 득점 드디어 터집니다. 그력스로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해서 마음고생이 들었을 텐데 지금도 한승욱 선수의 왼발 패스 보죠. 이 패스가 완벽했고요. 네. 피니시까지 완전 멋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던 이동현 선수였습니다. 이재승! 오 연결됐습니다. 중앙인데요. 오른쪽 빼줬고요. 열렸어요. 이번엔 강영종이 오른쪽에서! 한승욱 선수의 골인데요. 캐논 슈팅 보여줍니다. 사실 등본은 안 봤는데 이거 한승욱이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하이라이트 필름이 하나 더 정립이 됐거든요. 캐논 슈터예요. 지금 보세요. 왼발! 완벽하게! 카메라가 따라가기 힘든 스피드로 나왔어요.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승욱 선수의 추가 골이 터지면서 스코어 3대0으로 청주FC가 앞서갑니다. 점을 기록하면서 한 골 더 달아나면서 이제는 이제는 양주심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돌려놨고요. 지금도 수비가 패스의 길을 차단을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도 뒷공간 빠른 패스! 이동현의 멀티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4대0! 자, 지금도 이동현 선수의 완벽한 라인 브레이킹이 나왔어요. 그렇죠. 생각이 나요. 자, 리즈 유나이티드요. 네, 리즈 유나이티드가 정말 닭공팀이거든요. 자,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죠. 아, 지금도. 지금도, 네. 후방에서의 패스가 워낙 좋았고 이동현 선수의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잘하네요. 그렇죠. 중앙 리트필더의 위치에서 경기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잘 돌아서 인석한 선수의 턴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오,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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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인데요. 이동현! 턴! 히트트릭! 히트트릭을 기록하는 이동현 선수입니다. 와, 지금도 인석한 선수가 턴 동작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인석한의 패스도 기가 막혔습니다. 자, 인석한 선수 여기서 턴 보세요. 이야, 턴 좋았고 어, 너 뛰니? 올려줄게. 기가 막히죠. 자, 가슴 트래핑 이후에 맨발로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던 이동현 선수입니다. 자, 히트트릭을 기록했어요. 이동현 선수는 이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 팀은 아직 배가 고프고요. 한 팀은 오늘은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그렇죠. 오, 빠졌어요. 온사이드예요. 자, 또 이동현인데요. 이동현! 이동현! 패스 꺾고, 점프, 뒤쪽! 골! 이제 승마저 득점포를 가동시킵니다. 이야, 오늘 이동현 선수 날이네요. 이동현까지 달아났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양주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경주 한수원에게 당했던 7대0 패배라는 아픈 기억이 좀 생각이 나요. 네. 이동현 선수가 완전히 측면을 허물었고 이재승 선수, 너무 쉽죠, 이거는? 자, 6골 모두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들어갔거든요. 성주FC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축구 다 하고 있습니다.